자,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오늘 토러스 주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양적 완화 가능성, 이 부분은 좀 많이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지수가 오히려 뉴욕 증시가 계속해서 사장 최고가 경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휴장을 했는데요.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에서 연말 쇼핑 시즌은 일단 긍정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나요? 그 상황으로는 1만 6천 이상 왔다고 봅니다. 연속성을 나타내려면 다음 주 월요일 사이버 먼데이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와야겠죠. 거기서 낮게 나오면 그동안 올라간 것에 흔듬에 충격파가 있는데 그거는 또 단계적 조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한 3개월 동안 다우지수는 1만 5천 7백만 깨지 않으면 상수 추세 트렌드가 계속 간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만 7천 5백에서 1만 8천까지도 봅니다. 왜? 전번 시간에 앨런, 잔엘런의 상원 청문 발표보고 버블을 만들겠다라는 논지가 여러분들 앞으로 내년도 3월이나 상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양적 완화 축소가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유럽 쪽에서도 또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 이 다우지수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전번에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007년도 10월 때 1만 4천 160에서 2008 금융위 때 6천 5백 70을 치고 나가서 돌파한 이후에 이 상승포를 고대로 올렸을 때 2만 천인데 여기서 25% 맥점을 잘 보십시오라고 해드렸을 겁니다. 1만 6천 060 이걸 지금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가 1만 5천 7백을 데드라인 잡고 이것만 깨지 않으면 트렌드는 저는 1만 7천 5백과 1만 8천까지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미국 증시는 볼 거니까 거기에 출렁출렁거림에서의 과정이 사이버 먼데의 결과라든지 이렇게 했지만 트렌드는 계속될 거다. 그러나 이 속도는 어디에서 결정될 것 같냐면 상해 증시도 같이 뒷받침이 돼주는가 여기에서 또 판가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을 때 여러분들 이번에 저점 대비해서 하나의 보는 속도 여기서 상대 속도 전략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죠. 10월 9일 날 다오지수가 1만 4천 7백을 형성했을 때 짧게는 7, 14, 21 인덱스로 쭉 한번 미리 한번 목표지를 정해보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7% 라인만 붕괴하지 않으면 그게 1만 7천 5백입니다. 이게 1만 5천 7백 50 정도 이것 깨지 않으면 14%와 21%를 가는데 얼마에 걸리느냐 내년 3월에서 5월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 속도로 우리 상해 종합지수도 보시면 이미 7% 넘었고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21% 수치를 어저께 딱 찍었습니다. 2,230 그리고 오늘 조정인데 이제는 어떤 파동을 잘 보시냐면 2,200을 강하게 지지해 주고요. 9월 12일 날 고점인 2,270을 어느 속도로 돌파하느냐 특히 12월 중순 정도의 경제 공작 회의가 있는데 거기 모멘텀에서 이 돌파 에너지를 측정하는 감각으로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에 상해 관련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게 먼저 가고 어떤 게 나중에 가는가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종합주가지수도 14% 라인이 2,017, 21% 라인이 2,141 그러면 이제는 이 14% 라인 정도 선 2,017과 2,017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주셔야 합니다. 이것만 깨지 않으면 직전 고점인 2,063을 돌파 시도하려는 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큰 그림은 내년 연초까지는 저는 출렁출렁거리지만 상방에서 계속 지속되는 순환장의 속도만 차별화되는 차별화라는 개념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면서 이 차별화 화두 속에서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올라갈 건가 그거에 외국인들 시각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거를 참고하시는 게 앞으로 그림 그리는데 중요한 전략을 짜리는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내년 초까지는 좀 박스권 출렁거릴 수 있다고 예전에 설명을 하셨고요. 저희가 파생상품과 관련된 전략 이야기 했을 때 시장에 대해서 인덱스 게임이 시장이 지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를 통해서요.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일단 오늘 삼성사 150만 찍었고 SK하이닉 35,000원 그러면 상단은 어느 정도 시가상의 대장지로 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주변이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전반 시간에 지금 시장은 네 가지 호흡이 혼재되어 있는 카오스 시장이니까 자금 배분해서 적응하십시오 하면서 다음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내가 1억이라면 거기 4분의 1은 인덱스 게임을 하겠다. 그런데 레버리지 게임이다. 삼성전자 올리는 게임이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1만 3천 원대를 저항을 하는 지지하는지 지금 1만 2천 8백 원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50% 물량은 매도해서 청산해서 수익을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150만 원을 저항해 지지가 되면서 여기서 5만 원을 더 올리는지 아니면 지금 N이 100이행까지 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은 오히려 N달러 속도에 따라서 지금 쇼수로 지금 단계적 조정이 나오는데 이게 현대차가 24만 5천 원을 반드시 붕괴하지 않고 지지해주고 터닝 포인트를 잡아주는지 이거를 다음 주에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동안 이 C패턴 종목들만 주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화장품이나 생풀품 중국 내수주들, 홈쇼핑 관련주가 C패턴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급등했다면 이제는 B패턴 종목들에 중국 경기 민감주들이 따라서 올라가주는 삼성 SDI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음 주에 이런 순환이 나오는가를 읽어내는 게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모멘텀은 이 발틱 운임 지수가 그동안 2100에서 쌍봉 지고 지금 2450대에서 쌍바닥 패턴에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게 우상량으로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지 다음 주에 사이버 먼데이 결과 이후에 12월 중순에 나오는 중국 경제 공작 퀘익 모멘텀에서 이 에너지를 읽어보고 그래서 오늘 보시면 ABCNC나 아모레지나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GS 홈쇼핑이라든지 CGA 옷쇼핑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급등했다면 다음 주는 다음 주는 IT에서 못 간 종목들의 부품주 내지는 아니면 중국 경기 민감주가 선순화로 같이 올라가주는지 심지어는 포스코가 바닥 짚고 올라가주는지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앞으로 시장의 연말 연초장의 속도를 읽어내는 기준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내수주 이야기를 좀 하면서 화장품, 생필품, 홈쇼핑 관련주들 얘기를 하셨는데 한 주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현지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들 종목 좀 리뷰를 하면서 어떤 기준점을 제시를 해주시죠. 일단 홈쇼핑 관련주나 화장품 관련주는 저는 반반의 전략이 있습니다. 반은 수익을 챙기시고 추가 랠리 가능성 여부는 이제는 중국 경기 민감주 오히려 제가 다음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데이터를 2014년도 경제 공작화의 화두는 뭐가 될까 할 때 이 아래는 2013년 경제 공작화의 10대 키워드입니다. GDP 경제 성장률 구조 개혁 신도시화 소비 구조 전환 여러 가지 이런 게 2013년이었는데 이번에 가장 큰 시장에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GDP 성장률을 7% 이하로 낮추느냐 7%를 유지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만약에 7%를 낮추는 하나의 뉘앙스가 나온다면 지금 상해종합지수는 지금 단계가 올라간 것을 그대로 메꾸는 파동이 나올 겁니다. 오히려 급락하는 파동이 나올 거고 7% 유지해주면서 정책의 하나의 집중도를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리커창 총리가 이런 정책을 쓸 거다 보면 오히려 시장은 바로 연초까지 급등하는 그런 파동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GDP 성장률의 7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느냐 그럴 때 제가 미리 고민한 게 정비소비라는 말을 잘 머릿속에 두십시오. 정보소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융구조 금융시장의 구조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확대같이 일단 중국도 위해나 국제화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구조조적 금융시장의 하나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이 두 가지 화두를 잘 체크해주시면 앞으로 중국시장 있는데 키워드다 만약에 긍정적인 변수의 정보 쪽 섹터는 어떤 걸로 움직이냐 벌써 이미 홈쇼핑 관련 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갔고 이제는 뭐로 확산되냐면 중국도 핸드폰이나 이런 SNS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모바일과 연동된 소비와 관련된 여러분들 뉴스 보면 전에 아리바바가 하루의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5종과 6종과 이런 이런 트렌드가 이제 중국시장도 확산되면서 우리와 연결되는 게 뭘까 또 하나는 신흥공업 정책 신흥공업 정책은 여기서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서부 대개발의 철도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연동이 될 겁니다 이게 정책공작화에 경제공작회의에서 12월 중순에 화두가 나올 거고 거기에서 우리 시장의 주도주가 집중되면서 특화될 거다 벌써 정보 소비 관련주는 벌써 올랐다 그러면 순환이 될 거냐 이 맥점을 읽어내는 게 앞으로 다음과 다음 다음 주에 있는데 가장 키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11월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는데요 일단 사장품 생필품 홈쇼핑 관련주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반 정도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내수주에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 그렇죠 반 정리하고 못 간 쪽으로 또 상대 속도 전략이거든요 그때 CJ재당 하이트 진로든지 이런 것들을 같은 섹터 내에서 순환시키는 감각으로 한번 전략을 조절해 보시고 트렌드는 계속 같이 갈 거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시장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철호수추자증권 온라인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